뭐해 아우 놀래라 아니 머리는 산발해 가지고 불도 안 끼고 뭐하는 거니 아니 아까 저녁을 좀 급하게 먹었는지 체한 것 같아 아이고 니가 급하게 먹을 때부터 알아봤어 매실청 좀 타먹으려고 찾아봤더니 뭐가 뭔지 알아야지 아유 비켜봐 매실청에 거의 다 먹었을 텐데 아이고 진짜 다 먹었네 당장 내일 매일 사서 바로 담가야겠다 얘 다음날 인터넷으로 매실을 주문하려는 모녀 중간 크기 요걸로 10kg만 주문해줬다 엄마 기왕 담는 거 우리 이번에 왕매실로 하자 에이 매실은 너무 커도 안 좋아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거야 아니야 엄마 매실도 큰 게 더 달고 맛있댔어 에이 상관없어 매실 크기와 당도를 두고 엇갈린 두 사람의 주장 실제로 중 사이즈부터 왕특대까지 크기별로 나뉘어 판매되고 있었는데 정말 매실 크기에 따라 당도도 다른 것일까 매실에 관한 궁금증을 알려줄 김정은 식품영양학 박사 실제 매실 크기에 따라 당도의 차이가 있을지 간단한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같은 나무에서 자란 매실 중 크기만 다른 중형 매실과 대형 매실을 준비한 다음 각각 즙을 내 당도를 측정해 봤다 그런데 중형 매실과 대형 매실의 당도 측정 결과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매실도 과일이기 때문에 있는 정도 숙성 정도에 따라 당도 차이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매실 크기가 당도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매실은 대부분 청으로 담가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실 청을 담는 과정에서 삼투압 현상으로 매실에 있던 영양 성분이 설탕과 함께 섞이기 때문에 매실의 당도는 일반적인 섭취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매실 크기에 따라 당도 역시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크기에 따라 당도 차이가 없다는 매실 따라서 매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실 크기에 따라 용도를 달리하면 좋다는데 과육을 활용하는 매실 장아치는 크기가 큰 매실이 더 좋으며 매실청을 담글 땐 중수형의 매실을 활용해도 충분하다는 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